저기 있다. 사장님은 그러면 여기 보시다가 이 부분에 고기가 좀 많을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감으로 하시는 거예요? 항상 해보던 데라 여기에다 놓으면 이때쯤이면 고기가 있을 것이다 하고 놓는 거죠. 밭이구나 거의 밭. 이맘때쯤이면 여기서 고기가 나오더라. 경험이구나. 이게 오랜, 오랜. 이 모습 포인트는 자신한테도 안 가르치는다고 그러잖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지 포인트. 오랜, 오랜 경험에서. 각자 위치로. 우리 세 명 호흡이 너무 잘 맞는데? 선장님이 딱 올리고 너는 바늘을 꽂고 나는 별채로 떨어 올리고. 아따, 참 일을 잘하는구만. 예, 일한 지 한 20년 됐어요. 아이고. 아이고, 20년 만에 강포동 씨, 강호동 씨인가? TV에서 봤어요. 예, 많이 봤어요. 아버지 형 누구랑 사세요? 난 저기 우리 마누라 하고 자식새끼랑 이렇게 살지. 아이고. 예. 네. 와! 어, 어디? 네. 와! 어, 어디? 일단. 이야! 와, 이거는 진짜, 진짜 그냥 싱싱한 데다가. 진짜 씨알이. 그냥 끊어줄게요. 좋다, 좋다. 이야, 굵다, 굵어. 와. 조심해요. 조심하세요, 손. 형. 너무 예쁘게 생겼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네. 그게 강강으로 오셨다가 낚시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게 뭐 이를테면 방해 안 되면 이런 체험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이건 열기예요. 예. 어, 이것도 무섭다. 열기. 그것도 가시 있어요? 가시 있어요. 찔렸구나, 형. 가시 있잖아. 열기가 이게 우리 여기 거기서는 볼락이라고 불렀어. 네. 이거는. 아려와. 구이의 재앙이야. 네, 구이 하면 맛있어. 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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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워. 진짜 맛있어. 설마. 야,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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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매운탕. 이거, 이거, 이것도 잘 잡으면 됩니다. 키팅에다 손 좀. 오, 오. 이게 컵. 이야, 씨알 굵다. 매운탕이 재앙. 이야, 우럭 매운탕. 진짜 맛있죠. 어제 이거 잡았으면 우리 조사님 얘기 나왔어, 쟤. 어제 이 정도 안 닦았으면 고사지네, 이거. 그럼. 조사님한테 절 내리고. 어제 회도 못 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면 먹었어요. 에이. 뭐 있어요. 있어, 있어. 뭐 있대, 뭐 있대. 농어, 뭐 있어요. 뭐 있어, 있어, 있어. 농어, 농어,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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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메가크고, 메가크고. 메가크고, 메가크고. 메가크고. 또 옆라. 우와, 이기는 씨알이. 이야, 대박이다. 사으로 떨어져, 사으로 떨어져. 사으로 떨어져. 와, 빨리, 빨리. 사으로 떨어진다, 사실, 사실. 사으로 떨어진다. 사우나, 사우나. 이야. 이야, 진짜 빛깔 봐봐. 와, 빛깔 봐봐. 아! 아, 진짜. 야, 진짜. 어, 무거워. 무겁지, 무겁지? 진짜 무거워. 야, 이거 낚시TV 아니야, 낚시TV. 야, 오늘. 야, 이걸로 뺨 한 번 맞으면 그냥 철석철석. 야, 이거 맨날 나오겠다. 저거 골이, 이쪽 골이. 야. 76.5. 76. 아! 와. 엄청나네, 엄청나네. 76. 와, 고맙다, 고맙다. 와, 진짜 좋은 구경한다. 와. 오늘 농구 중에서 제일 시야 좋았어. 네. 기분 좋다, 기분 좋아. 날씨가 안 좋아진다고 하더만 파도가 점점 세지잖아. 네. 어우, 파도가 많이 심해진다, 이제. пок기로 갈색으로 밀가루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만들어 Ningxes 사 아 진짜 기하수 한 번 많이 봤다. 만선이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큰 도움은 제가 처음 봤고 그렇게 큰 농어는 제 인생에 처음 봤거든요. 바로 앞에서. 만선이 돼서 돌아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거 칼이 그거네. 호동상음. 그래서 우리 반은 오류 호상이야. 우리 호상이에요. 우리 호상은 이제. 이걸 이제 빼어놔야 돼. 이렇게 해서 예. 도움이가 썰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뼈가 가운데 뼈가 너무 굵어서. 그래서 삼아 떼내고. 네. 와 뒤에 등부터 따가지고. 뼈가 이렇게 굵어요. 네. 이렇게 굵어서. 살 이렇게 나온다. 우와. 우와. 진짜 잘 쓰셨다. 넣어가지고 쭉. 제가 이거까지 써주세요. 여보세요. 잘하는 엄마. 네. 진짜 먹을 것도 없다. 살 너무 말라서. 그러면 어머니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잘하죠. 뼈를 잘 발라야 되면은.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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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왔다. 네. 잘하시네. 네. 뼈가 굉장히 세요 이거는. 뼈가 굉장히 세요 이거는. 네. 시장님 어떻게 하시나요? 예. 잘하시는데요? 예. 잘하시는데요? 횟집어시하겠는데? 와 잘 드셨다. 어? 와. 잘 드셨다. 어? 자 근데 딱 주시면. 딱 끝내주라이. 네. 성원아 이거나 그냥. 그러죠. 이거 버릴까나 없다. 네. 이제 코 뜨면 돼요. 네. 코 뜨는 건 아시죠? 이야 진짜. 아우 지금 진짜 잘하시고 있어. 아우. 이야. 이야. 횟집어시고. 진짜 횟집 차려갔어. 껍데기 넣어야 돼. 이거는 방향 중량 아닙니까? 예. 방향도 있어요. 회를 맛있게 드시려면. 예. 결이. 결이 쉽게 이렇게 있잖아요. 예. 열이 나 있습니다. 예. 반대로 반대로. 예. 결 반대로. 예. 여기서 사시하겠어. 우리 주방 장어에. 와. 상관 이건 뭐 죽이겠다. 참동. 으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이거는 진짜. 진짜 예쁘다. 색깔 봐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와. 이거는 진짜 서울에서 공다. 그러면. 사장님. 어떻습니까, 차량 사이가? 장사되게 생겼는데. 장사되게 생겼는데. 왔다, 동상. 몸에 이렇게 귀한 거를 다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 쫀득함이 저희가. 원래는 아마추어는 이걸 찍어. 프로는. 맞아요, 비린 맛이 안 날 거예요. 한 것도 안 날 거예요. 동생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여기 조미료 좋네요. 여기 이 조미료 찍으셨죠? 맛있다. 진짜 맛있다. 깨끗하지? 이만하면 뭐. 뭐 없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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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시원하다. 저기 지금 내가 묵고 있는. 지금 내가 사는 집이야. 저기 보이네. 파란색 지붕. 수탁장에서 먹는 거야? 여기서 막 흔들면 보이지 않을까? 응. 응. 손을 싹싹하게 볼게. 이야. 이야. 아니, 진짜 맛있게 드신다. 안 따를 수가 없네, 진짜.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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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서. 보이네. 형님. 호동아. 라면 먹니? 라면은 어제 먹었고요. 잠도 안 먹어요. 삼놈이. 이따만 해요. 이따만 해요. 이제 그만 불러라 그래. 이제 그만 불러라 그래. 알았어. 마저 먹어. 드시죠, 형님. 맛 들었습니다. 아. 정말 나. 미치겠다. 에휴. 하시아. 네, 머리. 머릿살. 요. 머리 안에 이 꼴살 있잖아요. 와. 다 해체됐어. 머리들이. 아. 아. 진짜 쭈기나 진짜 이 배경에 형님 이 맛있는 음식에 나는 그려놔